동학운동 1894년 전라도 고부군에서 시작된 동학계 혁명운동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규모와 이념적인 면에서 농민봉계로 보지 않고 조선시대 말기에 부패, 무능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개혁을 외친 하나의 혁명으로 간주한다. 또 농민들이 골기하여 부정과 외세에 한가하였으므로 가고농민전쟁이라고도 한다. 19세기 조선시대 봉건적 사회의 붕괴와 함께 실학의 등장으로 평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혁명적 이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최재우에 의해 설악에 대립되는 인내천 사상을 제창하게 되었다.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급격하게 동학에 동조하게 되었고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궐기를 통한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오징어 복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급격하게 되었다. 비가가 맞고 거대한 세력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대한 세력을 시달리던 백성들은 급격하게 다 und기도 안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함으로 드리기 능력하게 되었다.